사람이 왜 이렇게 해맹해요? 뭐라고요? 아니 해석을 어떻게 직선적으로만 합니까? 안전벨트를 매주고 싶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거는 아 답답해 미치겠네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네요 사표 곧 써야겠네요 키스했다고 다 연애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? 좋아해 남들이 이상하게 봐도 상관없어 한지 너여서 좋은 거니까 사랑해 네게 해주고픈 그 말이 너무 오래 걸렸어 야 진짜 장난하지 말고 빨리 줘 뭐 또 맨입으로? 그럼 뭐 뭐 뭐라도 한번 해줘? 어? 아우 아 자 가 가요 아 아 아 아 아 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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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랑은 나뿐